그럼 이제 우리 수업의 정점으로 가야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웹서버와 파이썬을 연동해서 사용자로부터 들어오는 요청을 웹서버가 파이썬을 실행시켜서 예를 들면 helloworld.py라고 하는 저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html은 언제나 이런 모습이지만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면 우리가 동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우리의 helloworld.py로 접속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접속 결과 이렇게 됩니다 index.html과 똑같이 helloworld.py도 똑같은 내용을 출력해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계산 결과인 4.0인가요? 그 결과가 여기에 출력되는 것을 우리는 원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아파치 웹서버한테 아파치야, 사용자가 py로 끝나는 확장자로 접속을 하게 되면 그걸 그냥 일반적인 html처럼 처리하지 말고 파이썬.py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서 아니죠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을 여기 있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 이게 문법에 맞게 처리해서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내줘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웹서버의 세팅을 좀 변경해야 돼서 세팅을 바꿔 봅시다 아파치2 디렉토리에 보면 컴프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httpd.conf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저 파일이 뭐냐면 이 아파치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바꿀 때 사용하는 설정 파일입니다 설정 파일이에요 그럼 이 파일에서 여러분이 검색과 같은 걸 통해서 모드 언더바 cgi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모드 언더바 cgi나 모드 언더바 cgid.so라는 파일이 있으면 그 앞에 샵을 없애주세요 저거를 그 전에 우리 이거 백업을 좀 해놓읍시다 이 파일을 듀플리케이트를 시켜서 뒤에다가 bak라고 해서 이 파일을 수정하기 전에 원복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백업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찾아야죠 이 앞에 샵을 꼭 지우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웹서버와 파이썬을 cgi라고 하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서로 연동시킬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아파치는 그 기능을 꺼놓은 상태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샵을 지우면 그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py로 들어온 파일을 우리가 cgi로써 실행시켜 달라고 웹서버한테 의뢰를 해 놔야 돼요 그럼 잘 이 파일의 내용을 뒤져보시면 document root라는 것이 있습니다 document root라고 하는 저 지시어는 저 설정은 사용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바로 이 경로에 있는 디렉토리에서 찾아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ht.docs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면 저 경로를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디렉토리라는 이 태그는 뭐냐면 바로 이 경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웹서버가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 끝에 쯤에다가 이렇게 약간 띄우고 파일 쓰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py라고 해 보세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요 경로에 있는 파일 을 파일 중에 확장자가 py 인 모든 파일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동작해라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여기다가 세 번째로는 add handler cgi script .py 확장자가 py인 파일은 cgi 로서 실행시켜라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option options 로 exec cgi ex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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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설정이 반영되거든요 자 껷다 켜시고요 그리고 hello world.py로 접속을 했을 때 interval server 에러가 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logs 라는 파일이 있죠 그리고 error underbar log 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아파치는 에러가 발생하면 저 error-log라는 파일 끝에 그 에러에 대한 메시지를 적어놓습니다 저 파일의 끝을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리로드를 하면 여기 있는데 싹 다 지워버리세요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env python3 no search file or directory 라고 나오네요 이거는 파이썬 3를 찾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hello world.py로 가셔서 이 파일에 얘를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좀 제가 왜 이런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해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cgi로 동작할 때 이상하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type 그리고 python3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이 경로 있죠 이 경로를 적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그때는 괜찮더라고요 자, 볼까요?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번에는 에러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상황은 좀 더 좋아졌어요 자, malformed 유효하지 않은 형식의 헤더 값을 스크립트가 보내주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제가 새로운 파이썬 홈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실습 많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 기능을 하면 여기에 네트워크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저는 크롬을 쓰고 있어요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를 쓰고 있는 사용자와 웹서버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서 보여주는 패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행은 파이썬.org가 사용자에게 전송한 HTML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HTML 코드가 바로 이 웹페이지인 것이죠 자, 거기에 헤더라는 걸 보면 response headers의 컨텐트 타입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 웹페이지를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웹서버가 응답하면서 자기가 응답한 정보가 텍스트면서 그 중에서 HTML이니까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니가 람만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이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럼 웹브라우저는 저것을 참고해서 HTML로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캐릭터셋은 UTF-8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목록 중에 쭉 보면 여기 PNG 파일이 있거든요 얘는 컨텐트 타입이 im.g.on.do.va.png 입니다 그럼 웹브라우저는 저것을 이미지로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즉, 이렇게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될지를 웹서버가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정보들을 헤더라고 해요 그 중에서 응답 패더라고 부릅니다 그 응답 패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필수적인 게 컨텐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여러분은 카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적는 것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helloworld.py의 시작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프린트하고 그리고 따옴표, 따옴표 안에다가 제가 카피한 것을 붙여넣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다가 역슬래시 알파벳 n을 해서 한 줄을 띄워줘요 역슬래시 알파벳 n은 파이썬에서 줄 바꾸미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헤더 정보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컨텐츠가 나올 것인데 그 사이에는 반드시 한 줄의 줄바꿈을 하도록 약속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에러 언더바 로그를 또 열고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짜잔! 4.0이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helloworld.py라고 하는 저 파일이 실행이 된 것이죠 그리고 검사로 가서 네트워크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타입이 전송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 있는 helloworld.py를 파이썬으로서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파이썬으로 helloworld.py를 실행시키는데 그 실행된 그 결과를 우리가 웹서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통해서 연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또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것은 helloworld.py는 여기 x 표시가 있는 것을 봐서는 실행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건 실습 아니니까 그냥 보세요 ax, minus x는 실행 권한을 뺀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helloworld.py로부터 그러면 이제 helloworld.py는 어떤 상태예요? 실행 권한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reload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또 에러가 납니다 에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번에는 permission denied가 떠요 즉, 실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에러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helloworld.py라는 파일에 실행 권한을 추가해 줬습니다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행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cgi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파일에 실행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의 가장 큰 고비를 넘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cgi라는 방식을 통해서 맥에서 파이썬과 웹서버를 연동해 다이나믹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멋진 그리고 이것도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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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